매주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국내외 이슈진단을 통해서 증시 흐름 살펴드리고요. 투자자분들의 멘탈까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위에 트리플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국내외 시장 보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1월에 폭락 나오고 나서 2월 브레이크, 3월에 반등이 나오면서 한 2750까지 나왔어요. 미증 씨도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좋았는데 지난주에 덜컥 걸린 거죠. 3단 콤보 충격이 왔는데 브레이너 우리 부의장 지명자가 센 걸 하나 던졌죠. 금리 빅스텝과 자산 축소 언급하면서 쇼크가 왔고 거기다 역시 FMC 회의 의사록 뒤져보니까 거기도 강성 발언이 당연히 많겠고 마지막으로 또 확인사사를 들어간 게 블러드 연원 총재는 심지어 내년 3.5 올해까지 3.5%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남은 FMC 회의가 6번인데 모두 빅스텝, 50pp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센 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급락했고 당연히 성장주들이 힘들었겠죠. 반면에 조금 무관한 헬스케어나 필수 소배제가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미증시에 비하면 오른 게 없으니까 조금 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역시 성장주들이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쪽이 조금 급락 나온 게 아쉬웠고 그다음에 테마주가 재밌게 움직이는데 그런 약간 성장 테마주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 이게 아쉬웠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도 실적 시즌에 들어갔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나오는데 다 잘났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문제는 주가는 엇갈렸죠. LG엔솔은 견고한 반면에 또 LG전자는 좀 급등이 나왔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웠다. 삼성전자는 제가 뒤에서 잠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일정들이 많습니다.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입니다. 11일에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CPI, PPI가 발표가 되고요.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일에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CPI가 나오고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일에는 미국의 3월 PPI, 중국의 3월 수출입 동향,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14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한은혜 금통위, 20위 통화정책회의, 또 한국 옵션 만기일까지 일정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북한의 태양절이고요. 미국 증시가 굿프라이데이로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또 한국의 포스코 오미크론 대응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많은데 뭘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가 일이 많은가요? 너무 많아요. 무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일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금리의 예약이 계속 나오니까 긴축이 문제니까 관련된 이슈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물가 지표 3월 CPI 다음 달에 이제 빅스텝을 밟을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아마 중요한 게 3월 CPI 8.4%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반응이 중요하겠죠, 시장에. 뭐 그런 거 그 정도 예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지 아니면 또 한 번 놀랄지 봐야 되겠고 또 경기 개선 여부를 봐야 되니까 소매 판매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뜯어보는 게 중요하다. 한 0.5%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통이 우리나라 금통이가 목요일 있습니다. 지금 총재 자리가 비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상 쪽이 조금 우위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또 22통화정책회의는 아마 제로금리 다시 동기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정책도 봐야 되겠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제피무관 실적 발표를 스타트로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시장 전체로 볼 때는 1위, 1위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적 장소의 특징이 되겠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실적에 러시아 전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 부분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특히나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실적 발표를 하는 이 기업들의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완전히 뭐 희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5일 북한 태양절이 있는데 김일성 생일입니다. 제가 뭐 그거 기념일 챙길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시 도발 같은 게 있을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미 연준 관련 인사들의 연설이 아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 블러드 연원 총재가 한번 세게 질렀기 때문에 영향력은 약하지만은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큰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긴축의 짐이 있고 그리고 또 전쟁의 짐 또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중국의 짐이 또 살짝 얹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블레이너드 부총 부의장이 부침을 하나 더 실어버린 겁니다. 이거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경제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어떤 그런 발언을 좀 조심히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여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좀 있고 두 번째는 1위 1비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실적 시즌 원래 그랬습니다. 실적 하나 잘 나오면 뛰었다가 안 나오면 죽었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내동몸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박스권에 갇힌 1위 1비의 장 속에서 아마 차별화된 종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슈프스타가 되겠는데 실적 차별화가 되는 종목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스권의 종목장세 이 정도라면 하고 넘어가죠. 전망은. 그럼 솔직히 시장이 이렇게 녹록한 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잡을까요?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내동매매는 주의하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종목 두 개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비엠 딱 두 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에코프로 비엠은 좋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유무상 증자를 냈어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이벤트 이후에 두 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유심히 봤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밸류도 낮고 실적도 나름 괜찮은데 왜 못 가는가. 그리고 반대로 에코프를 비롯한 2차 전지주는 성장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우리가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적은 좋은데. 애플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이폰 프리미엄 잘 나가죠. 그래서 서비스 보면 괜찮고 심지어 구독 서비스까지 한답니다. 이건 아마 애플카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비전은 뭔가. 이건 현대차와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테슬라만큼의 현대차가 어떤 그런 모멘텀 비전이 있는가.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치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게 좀 부족하다. 반면에 2차전지는 움직여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힘들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것은 이 금리 인상기를 넘어설 정도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2차전지주 같은 경우는 그냥 성장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카카오는 무너졌고 반면에 2차전지는 올라갔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같은 성장주인데 실적의 차이. 카카오 무너진 건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1, 4분기, 2, 4분기가 좀 슬로워해질 거라는 얘기가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거 듣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실적이 되는 성장주. 그리고 가치 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가치주. 이걸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힌트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거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예탁금 추이가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왜 못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이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밖에 못 사는데 개인 수급을 대표하는 게 바로 고객예탁금인데 보시면 2020년 전까지는 고객예탁금 24조밖에 안 됐거든요. 20조. 그런데 그때 20년 3월 동학개미운동 나올 때가 47조까지 늘었다가 피크는 작년 5월에 78조. 지금은 얼마냐 하면 무려 15조가 줄었어요. 63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개인만 사고 있는데 개인도 힘이 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장기적인 전망은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는 삼성전자의 키포인트는 결국 외국인이다. 그 수급을 보고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시간인 것 같아요. 중기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부분들. 의외로 지금 종목에는 변화가 없고요. 현금 비중에만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현금 비중만 좀 바꿨는데 사실 이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단계로 볼 때는 그냥 확 때려버리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중장기, 중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잖아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목에 대한 변화는 주지 않습니다마는 현금 비중을 제가 10에서 25였는데 뒤에 부분은 30% 좀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또 경계감이 도니까 시장 대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이 좀 필요하고 대응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비중 전체는 10에서 30% 현금 비중 남의 종목은 일단 크게 변경은 안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2차전지 LN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가인데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간다고 봐요. 기본 2차전지주들은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이거는 시크리클이 아니고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좀 제법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차익 시험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없으신 분들은 어떡하냐. 조금은 사셔도 돼요. 예전처럼 밑에서 많이 사지는 못해도 약간 사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 조정 나올 때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그리고 LNF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수납면으로 돌아가니까 약간 덜 올라가 있는 종목들. 우리 포트에 들어가 있는 대주전자지 같은 이런 종목 좋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공략도 괜찮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2차전지주들은 조금 굴곡이 있더라도 농통 관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주가가 좀 엇갈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육질의 모범생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던 JYP 엔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단기 이벤트가 좀 종류한 SM이라든지 YG는 좀 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하이브인데 하이브는 지난주에 돌발 악재가 있었어요. 아실 겁니다. 돌발 로이즈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근육질의 모범생인 JYP 사상 최고가 나머지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섹터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주들은 어저께도 하이브, BTS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런 공연이 연말로 하반기로 갈수록 각 엔터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퀀텀 점프할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정이 나오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저는 매수하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경기 민감 섹터주랑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그러게요. 낙폭과대주들 진짜 언제 사람 될까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우선 지금 전쟁 리스크에다가 또 금리 리스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기 둔화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트폴리오에 올려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모멘틈이, 실적 모멘틈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 모멘틈에다 원전 모멘틈까지 있으니까 거기다가 퍼벨류가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부담이 없다 보고 현대비 2부 조선 같은 경우는 퍼벨류는 높습니다만 터드라운드 기업 아닙니까? 작년에 적자에서 돌아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조금 슬로워해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퍼벨류가 4배가 안 돼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면 저는 문제없다 보고 있고 낙부과대줄 제가 올려놓고 보고 있는데 몇 년 졸업했는데 아직 졸업 못한 애들 이 친구들은 전, 저점만 안 깬다 그러면 가져가셔도 된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한다 그러면 락바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올라가거든요 해서 지지하는지만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기 포트폴리오도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때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